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런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59강인데요. 이번 단원이 사실 내용상으로는 마지막 단원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우리 공부해보도록 하구요. 우리 지금 8단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국토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리고 오늘 배울 바람직한 지역 개발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해야 될 거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앞에 두 소주제, 지역 개발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기별 국토개발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요. 내신에서 한 두 문제, 서술형까지 뭐 한 세 문제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수능에서도 여기서만 수능에서 나왔었거든요. 다른 이제 뒷부분들은 좀 더 다른 단원과 연결해서 선지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의 그 첫 번째가 지역 개발 방법을 크게 봤을 때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지금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개발 계획을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그 결과 아주 좋은 개발 계획을 했어요. 뭐 목표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는데 그 결과 사실 현재는 우리나라 문제점이 드러나죠. 국토의 공간적인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지역 격차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격차를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건역별로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를 통해서 그 문제점 원인 대책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환경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 상시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정말 핵심 포인트는 지역 개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역 개발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잠재력을 가지고 더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거점을 중심으로 먼저 개발시키는 방법과 그다음에 아주 균형적이에요. 아주 공평한 거죠. 공평한 형평성에 맞는 관점에서 개발시키는 방법이 이 균형 개발이 있습니다. 아주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되는데 먼저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의 그 모델을 보기 전에. 모델을 볼게요. 지금 비용 곡선이 있고요. 즉 거점 개발과 관련된 비용 곡선 그다음에 균형 개발과 관련된 비용 곡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수익 곡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거점이다 이게 균형이다 알려주지 않죠. 그래프 보고 너네가 판단해라. 그래서 가 나중에 뭐가 거점이고 뭐가 균형인지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 그와 관련된 특징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지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리는 결과만 알면 돼요. 사실 결과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뭐가 결과예요. 비용은 투자가 된 거죠. 원인인 거죠. 그 결과는 그 수익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익성 곡선에서 딱 보다시피. 이 거점 개발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나요. 핵심부만 지금 월등하게 성장한 수익성이 핵심부에서만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이 거점 개발 방식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균형 개발 한번 볼까요. 어때요. 물론 핵심부가 가장 높은 수익을 얻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변부와 그렇게 큰 격차가 없죠.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은요. 아주 쉬운 단어예요. 큰 지점이에요. 효과가 클 만한 지점이에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지역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삼 담임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거점 개발 방식 같은 공부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수능이 한 백육십 일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시 원사도 써야 될 시기는 그보다 더 짧게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관련 전형에 맞게 맞춤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시간이 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비용 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모든 과목에 다 똑같이 공평하게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너무나도 조금 얼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내가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던데. 그래서 선생님 애들이 물어보면 너 어떻게 공부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선생님 제가 쓰려는 전형을 보니까 논술 전형을 쓸 건데 그 대학은 국영수 중에 두 과목만 반영하더라고요. 두 과목에서 이제 이 등급 안에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저 진짜 수학은 도출 못하겠어요. 그래서 수학 안 하면 안 돼요. 수학해봤자 점수도 안 오르고요. 오히려 국어하고 영어에 집중하면 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이제 다른 과목에서 이 등급 안으로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 그러렴 우리 정말 국어하고 영어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 잘 나와야 된다고 이게 얘기하면서 성적 그 상담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거점 개발하고 비슷한 방식인 거죠. 얼마 안 되는 비용 정말 돈이 얼마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는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다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점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이 거점 개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뭐를 지정한다고요. 거점을. 선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구라든지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라든지 뭐 상하수도라든지 교통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이 이런 거점으로 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정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 지역이 거점이 되면 좋죠. 그럼 이게 언제 선정이 될지 몰라요. 이러한 거점 선정은 주로 중앙 정부.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선정을 하죠. 그래서 개발 주체가 중앙 정부가 되는 것이 대부분 이 거점 개발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 거점은요. 그야말로 거점을 중심으로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낙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두는 그런 하향식 개발을. 우리가 거점 개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향이에요. 하향 즉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여러분들이 이 성장 거점 큰데 왠지 상자가 들어가야 될 거 같단 말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잘 틀리고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거점 개발은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향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향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균형 개발은 그 반대죠. 얘는요. 그야말로 먼저 어디부터 낙후 지역부터.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지 산업 기반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지는 곳을 우선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채택하는 국가는요. 어느 정도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곳에서 이러한 여유가 조금 생기겠죠. 바로 이제 선진국에서. 이러한 개발 방식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 주체는요. 바로 이제 지역 자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 개발에 주체가 돼서 그 지역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방금 낙후 지역들을 먼저 우선 투자한 다음에. 이 기존 대도시와의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디를 향한다 위로 향하는 상향식 개발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우리 민 그 시민들과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해야 돼요. 정치에서도. 상향식 대화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야 하다를 하면 명령을 하다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네 그러한 대화 방식 그런 거도 우리가 상향식 대화 방법. 뭐 민주적인 대화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점하고 균형을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거점에서 개발. 그니까 거점 개발이 이루려는 목표가 뭐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냐면 거점은 지금 빠른 신뢰 빠른 경제 성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빠른 지역 개발.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 대비 빠른 효과 투자 대비 많은 성장 이거를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장 중심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극대화 뭐 효율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점 개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균형 개발은 뭐냐면 그야말로 형평성. 평등 그렇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을 좀 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두고 잘 성장을 한다면 이게 바로 그 개발 방식의 또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나오는 이 장점은요. 바로 이 개발 방식이 잘 추진되었을 때 이 목표가 잘 달성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결과가 이 개발 방식의 장점들이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단점을 우리가 볼 건데요. 거점 개발 방식은 앞에 목표가 뭐였죠.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잘되면 잘되면 효율성이 좋아요. 빠른 경제 성장을 볼 수 있겠죠. 경제 성장. 자 균형 개발 잘 되면 아주 형평성이 높아요. 형평성. 그 다음에 균형적인 진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장 거점 개발은 그야말로 어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어요. 거점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 거점을 투자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뭐냐면 원래는 파급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거점 개발의 결과는요. 정말 그 지역에 집중 투자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인구가 집중되고요. 그 지역에만 산업. 시설들이 집중되고. 그 결과 그 지역만 경제적이든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기능들이 다 집중되는 겁니다. 오히려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난 건데 그런 집적의 불이익을 파급 효과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영유효과라고 해요. 너무 많이 모이는 거죠. 꾸약 꾸약 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인구도 넘쳐 흐르고 뭐 산업 시설도 넘쳐 흐르고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 영유효과가 나타난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단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 개발도 말은 좋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죠. 어때요. 이제 낙후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 너무 기초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없는 없는 학생들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성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균형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즉 효율성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생님과 한번 살펴봤고요. 이 모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죠. 성장 거점 개발의 원래 목표는 경제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의 성장 효과가 주변으로 분산되는 영유. 아니 주변으로 분산되는 파급 효과로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뭘로 나타난다. 영유 효과로 나타나는 게 문제점이더라. 그거를 우리가 자주 나오는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파급 효과인지 영유 효과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 개발을 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즉 개발 후를 보시면 되겠죠. 개발 후. 자 그러면 개발 후만 볼게요. 개발을 했더니 이 첫 번째 그래프는요. 개발을 했더니 상대적으로 요거랑 비교해야 되겠죠. 개발 저는 안 보는 거니까. 얘는요. 오른쪽에 비해서는 개발 후가 중심과 주변의 격차가 오른쪽보다는 적죠. 그리고 개발 전과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주변 지역의 성장이 오히려 두드러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잘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죠. 하지만 이건 어때요. 오히려 개발 전보다 개발 후에 지역 격차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게 바로 영유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것. 그래서. 파급 효과 영유 효과 비교를 하는 거고요. 거점 그리고 균형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와 이거. 차이점 잘 구별하셔가지고 결과만 보시면 돼요. 수익 곡선 그다음에 개발 후 곡선만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기별 국토 개발 과정을 공부를 할 건데 그냥 그대로 별표 다섯 개 치고 여러분들 그대로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죠.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이 뭐 용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만 적었지 그 뒤에는 어차피 말이 똑같기 때문에 안 적었죠. 그리고 60년대도 뭔가 있긴 있어. 우리 뉴탐스런 교재 보면 60년대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 60년대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아니고요. 경제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국토만 따로 빼면은 7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칠십 년 팔십 년 구십 년 이천 년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각 시기별로 핵심이 되는 개발 방식부터 선생님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십 년대에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정말 아직까지 못 사는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 도상국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이러한 단계에서는. 거점 개발 방식을 주로 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경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좀 될 만한 놈을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집중. 투자를 하게 할 거점으로 선정된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선정이 됐죠. 그것을 우리가 경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이때 건설이 됐고요. 그 교통망을 중심으로 경부축 중심으로 개발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남동임의 공업지역.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는 그렇게 큰 국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중화 공업에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남동임의 공업 단지가 이때 조성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눈부시게 빠른 경제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핵심 포인트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자 거점 개발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막 이런 경제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놓치고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개발 제한고요. 이게 영어로 하면 뭐죠 여러분 그린벨트죠. 여러분들 이제 그린 이런 글자 나오면 왠지 막 이천 년대에 나와야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언제부터 이미. 지정이 됐다 천구백칠십일 년에 이미 지정이 돼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거점 개발은 이 산업 환경 조성. 그리고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역은 오히려 발전을. 안 하고 더 지역 격차가 커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있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환경오염 지역 발생하죠. 그다음에 난개발 지역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개발 지역 없앨려고. 조금 방지하려고 그린벨트 지정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니까 한번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자 이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차는요 광역 개발이에요. 자 단어 한번 체크하고요 광역입니다. 넓은 지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 광역을 선정을 해요 우리나라 국토에 여러 군데 광역을 선정을 합니다. 물론 그 광역 선정에 있어서도 중심 도시가 있고요. 그 주변 지역을 한꺼번에 아우러서 하나의 광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말만 맡겨서 그렇지 거점 개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거 광역 개발은 사실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점과 그다음에 균형 개발이 이루어진 이 일차와 삼차를 비교하지 광역 개발은 그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 개발은. 그냥 뭐 내용은 거의 엇비슷하고요. 사실 경부축 중심의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역 이때 광역 똑같아요.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의. 투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 개발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조금 놓치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수도권 정비계. 여러분들 우리 그 저기 지역 지리할 때 수도권에 너무나도 과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정비계획 우리 언급했었죠. 그리고 수도권 공량 공장 총량제 그런 것도 이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최근의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미 천구백팔십일년부터 우리 일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거는. 거점 개발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너무나도 과도한 인구가 한꺼번에 이촌 양도를 해가지고 몰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몰리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러면서 인구 분산을 이때부터 조금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팔십 년대 후반에 뭐가 출범하냐면 일기 수도권 신도시가 출범을 하죠. 그래서 분당이라든지 일산 이런 곳이 오 수도권 주변 일기 신도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에 집중 투자는 이어지고요. 기존에 발전된 곳은 더 발전하면서 지역 격차는 오히려 더 더 커지는 그러한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제 삼차로 갈게요. 삼차는요. 자 구십 년대입니다. 자 구십 년대인데 우리나라 이 단어 나와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글자가 이천 년대 나온 게 아니라 몇 년도에 이미 나왔다 구십 년도에 나왔다는 거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때 균형 개발을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육. 지방을 조금 육성하려고 키워주려고 분산 정책을 시행을 하죠. 분산 지방으로 이제 분산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을 그리고 각 지역의 도시들을요 조금 균형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을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야 도시 너 너만 발전하지 말고 너 옆에 있는 농촌도 같이 좀 데리고 같이 발전하렴 이러면서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도시와 그 주변 농촌 지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를 형성을 시키냐면 뭐를 딱 설정을 하냐면 도농 통합시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도농 통합시 정말 많아요. 웬만하면 이게 도농 통합시 우리나라 지도에서 본 분포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거의 우리나라 전체 대부분이 도농 통합시의 형태로 시가 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농 통합시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조금 신경을 못 써줬던 서해안 일대의 신산업 지대가. 이때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균형 개발을 꾀했지만 앞에서 지속되어 왔던 지역 격차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난개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패턴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인데 제사차는 우리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얘기는 다 균형 발전이야 다 좋은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녹색. 좋죠 그리고 이 녹색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온 게 바로 제사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짚고 가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균형입니다. 글씨가 균형. 그다음에 개방. 기존에는 그야말로 국내에서의 국토 개발에만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화 세계화 시대 그리고 통일 한반도를 대비를 해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관계 그다음에 환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다 고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국토 개발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차 국토 개발 계획의 그 모식도 그림을 보시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환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까지도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국토 개발하려는 그런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국토 그다음에 통일. 통일 국토 앞으로 우리 통일 한반도 되겠죠 통일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국토 개발해야 되나라는 것까지도 미리 염두를 해둔 상태에서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일이라는 글자는요. 삼차에서 언급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글자는 삼차에서 먼저 나왔다. 하지만 사차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국토 개발 계획의 내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복지 이 다섯 가지가 제사차 국토 개발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꾀하냐면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거죠. 이게 잘 추진이 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녹색 친환경적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시행이 되면 문제점은 오히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안 그려놨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토 개발 계획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시험 대비 가능하니깐요. 처음에는 조금 지식적이다 너무 단편적이다 이거 암기네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지리에서 가장 많은 암기가 필요한 것이 여기예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그 이해와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추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술술 풀리니깐요 조금 어렵더라도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내신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시기별 개발 방식의 이름부터 알아주셔야 돼요. 자 a 시기에 한 번만 해 볼게요. a 시기 뭐였죠 칠십 년대입니다. 바로 거점이었죠 거점 그 다음 팔십 년대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문제점은 더 오히려 심화됐던 광역 개발이 시행됐던 시기고요. 자 c 구십 년대입니다. 뭐죠 균형 개발. 그다음에 d는요 마찬가지로 균형인데 이때는 균형 개발보다는 오히려 발전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나라 국토를 보면요. 이게 목표처럼 잘 안 됐단 말이죠 그게 결과로써 공간적인 불평등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 지금 이 지역 격차가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지역 격차. 그래서 세 가지 지역 격차를 선생님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게 지역 격차. 우리 유탐스런 교재에도 참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약간 심플하게 갈게요. 첫 번째 우리 그 뭐니 뭐니 해도 인구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거점으로 처음에 선정됐던 곳이 바로 수도권과. 동남권이었죠 그래서 이 권역별로 보더라도 지역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광역 개발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여기서 반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와 도농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자료로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 설명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지금 보더라도 다양한 기능이 수도권에 아주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은 십이 퍼센트도 안 되는 그러한 비중이에요. 십일 점 팔 퍼센트죠. 그런데 기능은요. 인구 뭐 각종 대학 그죠 교육 기능 의료 기능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이건 무슨 그죠 팔십오 퍼센트 정도 되는 아주 압도적인 집중 그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룰 건데요. 아무튼 기능이 너무나도 집중돼 있다.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무슨 개발의 결과 거점 개발의 결과죠. 그 결과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유효과가 나타나는 곳이. 수도권이죠. 그죠. 그래서 인구 점율 실제 인구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 지역 격차인데요. 이게 지금 그 지역 내 총생산치 rdp로 살펴보는 지역 격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도권하고 동남권이 1위하고 2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또한 또 격차가 커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한번 본 거고요. 그래도 이제 얘가 인구에 비례해서는 두 번째 즉 수도권하고 동남권의 인구라든지 산업이 아주 집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처음에 뭘 뭐가 선정됐던 곳이죠. 경부축. 거점으로 선정된 곳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경제 성장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 나머지 지역들은 이런 수도권과 동남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거점 결과에. 결과입니다. 거점 개발의 결과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볼 텐데 일단 먼저 인구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육십 년대 이후에. 육십 년대 이후에 어디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산업화가 됐죠. 당연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즉 이촌향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농촌의 인구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어떻게 됐어요. 남아 있는 연령층은 노년층이에요. 인구가 고령화됐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농촌의 문제는 우리가 인구 문제 하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농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농촌의 소득 수준을 높여줘야 농촌과 도시의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어떤 누가 여기다가 산업 기반 시설을 좀 가감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인구는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더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 기반 시설이 더 투자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팔십오 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하고 도시 간에 소득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농촌이 더 높아요. 하지만 그 격차가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죠. 물론 농촌도 지금 가구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다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어디의 생활 수준이 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더 급격한 생활 수준이라든지 경제 성장의. 발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어디로 갔죠. 저 선생님 너무 많이 넘겼네. 자 그래서 이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그야말로 도시를 성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누구를 더 성장시키면 된다. 농촌을 기존에 세퇴했던 기존에 좀 낙후되었던 농촌을 좀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 발전 방안을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 농촌은요. 도시와는 차별화된 지역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도시 경관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지만 농촌은요. 농촌마다도 참 특징이 달라요. 왜? 그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농촌 경관 그 지형과 어우러진 농촌 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잘 활용하면 도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 욕구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광 공간으로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농촌은요. 그 지역성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지력성 활용.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한 얘가 뭐냐면 우리 이런 단어 쓰죠. 장소 마케팅. 그 장소의 장소성을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그야말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지역 축제. 그 다음에 이런 그 경관이라든지 그 지역의 정말 전통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뭘로도 지정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슬로시티 그죠. 우리나라 슬로시티 여러 군데 있죠. 그 다음에. 체험할. 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금 농촌은 발전을 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 같은 것도 좀 더 고급화시키고요. 그죠. 자 이러한 대책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책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지는 사실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별거 아니고요. 그냥 도농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냥 다른 항목으로서 몇 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아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거점 개발 때문에 너무 수도권에 집중된 거예요. 수도권에 이제 오히려 너무 집중돼가지고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나요. 그 집적의 불이익이 뭐냐면. 지가가 너무 상승하고요. 환경이 오염되고요. 이런 등등 교통 체증이라든지 뭐 이런 영유옥과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그러한 산업 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광역 경제권별 선도 산업 구상인데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 산업을 중심으로 더 발전을 꾀하는 그런 균형 개발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시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지금 전 권역에 있어서 전 권역에 있어서 아주 고르게 지금 발전. 발전 산업들이 구상돼 있는 걸 보니까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충청권에서는요. 의학 바이오 이게 특징 저기요. 어디를 중심으로 오송. 오송 바이오 단지가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남 거는요. 특히 그 전라남도는요. 우리나라 신지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월등히 높았죠. 신안에 아주 큰 태양 태양광 발전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광주에서 연구소도 우리가 그때 지역 정리하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즉 호남 거는 어디 좀 더 집중하자 뭘 특성화 시키자 광소재.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신지생 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한 의료 그다음에 워낙에 뛰어난 경관 관광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혁신 도시. 바로 이거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균형 발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는요. 그야말로 누가 주도하는 거였죠 여러분 정부가 주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를 옮김으로써 공공기관을 아까 이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몇 퍼센트 집중돼 있었어요. 거의 팔십오 프로 정도 집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정부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한 백 개가 넘는 혁신 도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분산시키고 있어요. 계속 지방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원래 팔십오 퍼센트의 집중도가 한 삼십오 퍼센트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방에서도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좀 더 국토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혁신 도시는 정부 주도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또 정부 주도 말고요. 기업이 주도를 하면서 균형 발전을 꾀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기업 도시 선정을 선정을 통한 이런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인데요. 그야말로 기업 도시는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민간 기업. 민간 기업이 그 지역의 산업과 관련된 경제 발전을. 뭔가 이렇게 부응을 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그 지역의 좀 더 성장을 꾀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평가원 문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혁신 도시 기업 도시는 균형 개발의 일환이라는 거 그리고. 몇 가지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충청권에서 나왔죠. 그래서 기업 도시는 여러분 그런데 혁신 도시에 비해서는 어때요 개수가 지정된 지역이. 몇 개 없죠 왜. 혁신 도시는 그야말로 정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니고 조금. 정말 그야말로. 정말 정부가 균형 개발의 그 목표 의식을 뚜렷하게 정말 국토 여러 군데다가 지정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 도시는요 민간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기업이 뭔가 목표 의식이 있고. 정말 균형 성장을 위해서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함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선정 도시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하고 기업 도시는 둘 다 균형 발전의 일환이지만 훨씬 혁신 도시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다.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우리 제사차 이차 수정 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행정고시 치는 사람들이 이거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린 학생들은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 사차 국토 개발계의 핵심적인 것들 있죠. 균형이라든지 녹색 통일 그다음에 분산 뭐 이런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읽어보면 너무나 그냥 다 좋은 얘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거 우리나라가 진짜 한반도가 앞으로 정말 발전해야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냐면. 자 요거 한번 모식도 한번 볼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 즉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래 세대의. 발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보기에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는 발전을 한다. 그니까. 현재 세대는 발전을 뭐 하지 않는다. 혹은 뭐 미래 세대만을 위한 발전 방향이다. 아니요. 미래 세대만을 위한 발전 방향이 아니라 누구도 현재 세대도 먹고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 두 개. 즉 세대 간의 형평성을. 세대 간의 형평성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즉 이 미래 세대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까지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뭐 환경을 중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발전이라 그러면 어디에만 초점을 뒀다. 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뒀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는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형평성 통합 이런 것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이 발전 방향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잘 어우러지고 균형익과 발전을 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내용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혹은 우리나라 국가 정책상으로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되냐면 아주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지구조 지구가 기후변화를 겪고 있죠. 그 기후변의 대표가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바로 그야말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는요 지구온난화의 주범. 주범인 온실 기체예요. 특히 이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생활이든 뭐 산업 시설에서든 이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화석연료 삼총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 특히. 같은 무게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 자원에서는 참 보기 선지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최근에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이게 결과보다는 오히려 실천 대책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는 그러한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 화석연료 배출량 줄이려면요 전기 절약해야 돼요. 엥 선생님 석탄 석유 천연가스인데 무슨 전기 절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전기 발생을 발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죠. 화력발전이죠. 자원 공부했죠. 화력발전에서 뭐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진짜 이거 가장 저렴한 석탄을 가장 많이 이용하죠. 그다음 천연가스 그다음 석유인데 아무튼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화력발전소로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겠죠. 그다음 우리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죠. 선생님도 이거 실천에 잘 못 옮기고는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 차보다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이래야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녹색 성장을 위한 실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우리 그 관련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냐면 탄소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발자국 지수 그다음에 우리 이번 뉴탐 수련에 적혀있는 생태 발자국. 문제로 다루고 있죠 생태 발자국 이거는요 일단은 다 줄여야 돼요. 일단 발자국 나오면 지리에서는 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기면 돼요. 그죠 탄소 흔적이라든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그러한 흔적은요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러한 수치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대책까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핵심 주제는요. 뭐니뭐니 해도 지역 개발 방법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 잘 비교해 주시는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차부터 4차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지역 격차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그 불평등을 살펴봤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대안책들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들은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단원 관련 문제 여러분들 이제 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 가질 건데요. 사실 어떠한 단원들보다도 문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조금 지식이 요구되는구나. 이해보다는 조금 더 암기가 조금은 요구되는 단원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모르면 문제가 전혀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먼저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문제풀이 시간 통해서 60강 완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시간 60강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